거룩한 구절임대 거룩한 서인들께 반야심경 봉독 마하반냐 바람일다 신경과 환자 제보살 행심반냐 바람일다 신경과 환자 도변호 온개공도 일세고액 사리자세 뿌리공공구리 색색적시공공적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대법공상 불생불별 불구구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부생부수산행신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기첩법 무한계 대지구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대지구 노사 영무노사 진부고 진별도 무지영무덕이 무소적고 고리살카의 반냐바라딜다 고신부가의 부가의 고구유공포원리전도공상 무병열반삼세제구의 반냐바라딜다 고주가욕자라삼략삼보리 고지반바라딜다 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중동동주정대일세 아제아제파라 아제파라 아제파라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아제파라 아제파라 승하제 모지사바 청법가 청법의 일정 청법의 일정 성립 청법의 일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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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국을 받소서 강도법을 주소서 내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내 자리를 내부사 벌써라 오소서 큰 스님께 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새 인연을 잘 부르면서 새 인연을 넣은 후 새 인연을 넣어주세요. 새 인연을 넣어주세요. 새 인연을 넣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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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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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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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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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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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르락내려가고 들쑥날쑥하고 누구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사람에게다가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아예 변동없는 환경을 선지식으로 여겨서 그래서 절대 환경을 가벼이 여기면 불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법과 인연을 맺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고의 가르침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르침 환경 그 환경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선지식 중에 선지식입니다. 오늘 저기 대전서 어떤 불장님이 오셨는데 TV에서 늘 보다가 와서 강의하는 데 한번 참석하고 얼굴라도 한번 보면 한이 없겠다 싶어서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신심있는 불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늘 올 수는 없지만은 저기 인천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지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신심을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데서라도 한 번씩 갔다 와야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후련한 느낌 이건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신심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냐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아프다고 누구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고 늦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감기 안 결리는 사람 어디 있고 뭐 이리저리 살다 보면 1년에 한 10가지 정도 병은 누구든지 다 앓고 넘어가요. 뭐 어디 다리가 아프다든지 무슨 감기가 걸렸다든지 무슨 뭐 뭐 비염을 앓는다든지 뭐 등등 하여튼 1년에 최소한 10가지씩은 겪고 넘어가는데 늘 365일 나같이 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 끄달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무시해야 돼. 감기 좀 걸렸다 손치고 감기 걸렸다고 뭐 식사 안 하나요 뭐 볼일 안 보나요 일 못하나요 할 거 다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한 거 달리고 그 심부름 다 하고 그 치닭거리 다 하고 그러다 보면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아주 이게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보살행 닫기를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라 보살행 닫는 거죠. 결국은 보살행 닫기를 싫어하면 불법과 거리가 멀어진다. 세간에 있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라 이 불교 소성교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성문나 독각들의 그런 그 목표는 세간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닫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중생들은 어쩌라고 그거 불법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세간에 있기를 즐겨하지 세간에 있기를 즐겨해야 돼. 세상 중생들의 온갖 히로애락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 같은 것을 이렇게 만나서 한 번씩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심을 한껏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 사는 것이고 그게 정말 불법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세간에 있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법하고 거리라 뭡니다. 선재들 중에서 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소성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선전을 하는데 그거 역시 불법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그 다음에 선전과 삼매에 탐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라 이거 이제 선전과 삼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딱 앉아서 참석만 한다든지 뭐 윗바스나마 한다든지 그냥 마음은 편안하죠. 몸도 편안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딱 시간 맞춰서 식사하죠. 시간 맞춰서 방선하면은 이제 운동하죠. 등산 가지요. 요가하죠. 그리고 또 다 몇 시간 앉아 있다가 그걸로 평생을 몇 십 년을 그러고 말거든요. 한 번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그것이 불법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소리예요. 선전과 삼매에 탐착하여 진정한 불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환경 같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번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일생을 다 그래도 명색이 불법 안에서 살았다 하는 그런 그 삶이 세상에는 많은데 그건 다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선근에 집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느라 그저가 착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냥 단순하게 도선이 불이 서니라 한가 착하기만 한 것은 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봉사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지만 정말 환경과 같은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계 정신세계에 무한한 그런 깊이와 높이가 있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설사 봉사를 좀 못하고 착한 일을 좀 못하고 어디 뭐 봉사하는 일에 간혹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 이거 높은 공부를 하는 데는 욕심을 한번 내야 돼요. 아오 이번에는 내 봉사 못 나간다. 왜냐 아 금요일 환경부패인데 어떻게 봉사 갈 수 있냐 봉사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거 빠지면 다치는 돌아오지 못한다. 아 이렇게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환경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란 여기서 환경의 높은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니라 정법 정법 비방하면 안 되죠. 참 이게 대성법입니다. 대성의 가르침이 정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살행을 끊어서 불법을 잃어버리니라 이건 뭐 다 더 말할 나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문과 독각의 도를 즐겨 불법을 잃어버리니라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거 선정과 산매에 탐착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이름이 벌써 독각이잖아요. 독각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 또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 삶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법을 잃어버린다. 또 모든 보살들을 싫어하여 불법을 잃어버리니라 보살행 잘하고 진정한 보살을 싫어하면 그건 질투심에서 주로 그러죠. 보살행 누가 잘하면 지가 뭐 잘 났어 지 앞이나 잘 닦지 그러는 거야. 지 앞은 못 닦아도 보살행 하는 게 이게 불교의 진짜 보살이에요. 지 앞은 못 닦아도 돼.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살 줄 알면 그게 진짜 보살이라.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여기요 그 저쪽 앞산에 그 동네가 뭐고 여기서 얼마 안 됐는데 구서동 그쪽인데 거기에 내가 좀 아는 무슨 사찰인데 비군이 스님이 살아 근데 어쩌다가 내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저를 엉망으로 해놓고 살아 비군이 스님이 노스님인데 그런데 뭐 군법당이다 뭐 어린이 포괴다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보살하는 걸 엄청 잘하는 거야. 근데 자기 죄를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봉사활동 잘하고 밖에서 불법 잘 전하고 그 살림살이 뭐 매끈하게 좀 하면 그게 한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어슷은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잘하고 남을 위해서 불법 한마디라도 일러줄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정한 스님 생활이죠. 그래 내가 가보곤 아 참 밖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저를 저렇게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진정으로 대성불교다운 대성보살불교다운 그런 내용들이 이세간품에는 꽉 들여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세간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기 좋도록 누구라도 한글만 알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정말 이거 열 번 이상은 최소한 열 번 이상은 한 달에 한 권 받으니까 이거 열 번 못 읽겠어요? 충분히 한 달에 열 번 읽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한 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 역시 불법을 펴는데 아주 참 간단하면서도 좋은 그런 법문지인데 이러한 내용 이거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을 수십만 장 아마 백만 장 이상 아마 찍어서 보급을 했을 거예요. 여기 저 원예성보살리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어린아이들 막 낳아가지고 절에 데리고 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30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쭉 지켜봤거든요 이 사람 삶이 180조로 달라졌어 이런 법문지를 수십만 장을 찍어가지고 인연이 있는 데다가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쁘게 돌려놓으니까 이런 걸 보고 욕심낼 줄 알아야 돼. 그래 보고